어떤 진실은 단 한 순간에 내 삶을 폐허로 만들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언젠간 다가올 거라는 걸 알지만 왠지 저기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신 못 나올 것 같아 이번 사건에서 도민석이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CCTV는 그 뒤로 나와 있듯이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 너 들키는 건 시간문제야 사실 나 누가 이장을 죽였는지 알아? 맞아 내가 죽였어 네가 날 도와주면 내가 아는 전부를 말해줄게 혹시 알아? 연주시 연쇄살인사건의 공범의 실체를 김무진 기자가 터뜨릴지 난 백기성으로 살고 싶어 그것뿐이야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아 선택해 앞으로의 우리는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럼itsu야?